응응 짱구역 너로 줄넘기 하자 하하하하 박수! 똑같다! 아니 잠깐만 이게 왜 편집이 됐지? 잘하는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왜 이게 편집이 된거지? 여러분들 잘 찍으셨죠? 잘 살려서 짤로 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가 한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막내 애교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막내가 애교공장이다 장전하면 무조건 나온다 그럼요 장전 되셨어요? 바이오리듬이 별로 안좋죠? 네? 밝음이요? 바이오리듬이요 괜찮아요? 네네네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영화를 할수있습니다 에교를 돌리는 동안 애교 한 번 장전해서 보는 시간 괜찮아요? 네 갈까요 3종 세트로 한번가볼까요? 3종 세트로요? 앞으로 좀 그럼 제가 네네네 3종 세트 말고 도저히 피곤한 거 선정세트 말고 애교 하나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애교 한 방으로? 어 좋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이거 또한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도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여러분들의 피로 많이 올려주실거죠? 박수 맞춰주세요 맞아요 박수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죠? 가봅시다 준비됐어요? 여러분도 S.I.S 많이 안 좋아해주면 세빈이 삐질거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잘하신다 진짜 역시 개니 막내가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개니 막내가 아니네요 이제 또 다음곡 한번 들려주셔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제까지 또 연마한 개인기가 있어서 혹시 팬들 앞에서 오늘 좀 보여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게 있을까요? 있으시나요? 혹시 진화된 밥솥이 또 있나요? 아 밥솥 네 진화된 밥솥 네 밥솥 아니 밥솥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지? 근데 또 보게 되더라고 나도 할 수 있나 따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네 약간 그런 매력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밥이 그때 설이 같지 않나 네 여러분 이 개인기는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이 한 구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게 뭐냐면 개인기를 하면 성대모사를 하면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게 있거든요 정말 따라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해봤어요 오면 차에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구요 네 한번 가볼까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핫하니까 뜨거운 밥을 한번 드세요 감사합니다 발 삼아주세요 와아